처음에는 보기에도 좋죠. 잘 자라죠. 열매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따기라고 생각했고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에만 11만 그루나 되는데요. 하지만 부작용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지털 스튜디오의 김학재 기자 나와주시죠. 은행나무. 은행나무 침대라는 영화로도 소개된 적이 있었죠. 이 은행나무는 5600만 년 전 공룡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명력이 뛰어납니다. 전국에는 100만 그루가 심어져 번나무 다음으로 많은데요. 하지만 수나무와 암나무로 나눠진 은행나무는 암나무에서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악취를 풍기는 암나무를 없애거나 아예 심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수종을 다양화하기 위해 은행나무 대신 번나무나 입합나무, 배롱나무 등을 집중적으로 심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외국에서는 일찌감치, 도시경관 그리고 환경을 고려해 수종을 엄선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이충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답답하지만 도시 속 일상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매일 이렇게 일상을 반복하시면서 스트레스 받는다, 다르게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 자주 하셨을 텐데요. 이 화면은 해마다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베개싸움 축제 장면입니다. 답답한데 떠나지는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도시생활에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해봤습니다. 도시인 가운데 61%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특히 30, 40대가 가장 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회원국들의 삶의 질을 비교하면서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79.8%가 그렇다고 답해 OECD 평균 91%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박석호 기자의 보도를 보시면서 도시생활의 대안을 고민해 보시죠. 박석호 기자의 보도님